나 떨어졌어 나 떨어졌어 야 왜 포톰이 돌아갔어 포톰 왜 내려와 포톰 왜 내려와 포톰 왜 내려가 그럼 내가 좀 뒤로 갈까 이렇게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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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? 거기 하면 옆구도 보잖아 근데 타워가 쳐맞잖아 아이씨 좀 맞을수도 있게 그거를 어 그러네 안맞네 온다 이제 파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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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 아이씨 릴로딩 안쪽 들어갔다 오른쪽 어 야 오른쪽 다 들어온다 어 야 전멸 보고 있을게 오른쪽 오른쪽 조심 나 터져 어 너 뭐 뒤에 깔았어? 아 알아 알아 발가락 막고 있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조 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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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나 궁 있는데 아씨 궁 쓰고 죽어야지 아까웠어요 이거 안되겠다 바꿔야겠다 타워 터지겠다 아이 궁 쓰고 죽어야지 근데 졌다가 타웠어 어디 아 아 리스폰도 안됐어 아 아 스멸초 빨리 타 빨리 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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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어우 그래 이다 깔면 돼? 아 아 나 환드 줄라고 와 이 미친.. 미쳐버려 와 밑으로 내렸는데 밑으로 떨어지네 아 억울해 땀 받는 거 없어 방어구 아래 던지고 있으니까 먹으라잉 아 좋지 나 힐 줘 아 한주 이 친구 와리가리 하면서 뜨네 내가 쏴 줬어 그래서 나이스해 주고 먹을래 방어구 먹으라 센트에 또 떨궜 놨다 메카 풍섰다 뭐야 아나가 있냐 아 힐러가 없구나 한명도 없구나 내가 터지면 힐러 할거야 근데 안 터져 와 예쁘게 들어가냐? 아니 아이씨 뭐야 아무도 없네 못생기게 들어갔어 어 용풍맥들 같다 야 야 실비야 그냥 가서 계속 저 때리고 있으니까 아무도 안 들었잖아 이거 혼자 개패 죽기고 있잖아 아아 턴 받으래 야야 다 찢어야돼 찢어야돼 이거 다 죽으면 아 내가 깼어 아 이거 안마켰네 아 아 나 떨어졌어 사피엔 어 나 떨어졌어 정패 닫고 와 조프라 치었네 메르시안 좀 왼쪽에 야 왜 포탑에 돌아갔어 포탑 왜 내려와 포탑 왜 내려와 포탑 왜 내려가 몰라 조팍도 내려가? 포탑 내려갔어 내 포탑 따고 뭐야 방어구 겁나 불어졌다 또 왜 타는 지가 포탑 어이가 없네 2판하고 가면 되겠네 다 잡았다 방어구 겁나 불어졌다 방어구 어딨냐 기재하네 그쪽 억어 겪고 어디앞에 CCTV 잘 깔아놀네 사피엔이 리볼먹고 쨋어 방어구 또 또 뿌려야돼 아직 아직 쿨이야 내 포탑백 개처 맞은거 아냐 쟤 그리 디바 아 당했다 내 차례 와 미친 궁 왜이렇게 못넣냐 나 애들이 궁을 채우고 있나 방금 디바 궁 썼잖아 응 그냥 못 뚫는거 같은데 혼자 썼어 아까 솔저도 궁 그냥 혼자 썼고 아 아 미도 성가시게도 그렇잖아 야 아무도 안그냥 뭐야 나 브리기타가 자꾸 힐줘가지고 산다 나 누구한테 힐 받나 했네 이거 브리기타 좋아 어 아 망했다 슬퍼 맞았어 어? 뚫린다 잠시만요 아 있네 아 한준한테 왜 붙어있는거야 메르시가 미쳤나 야 나도 그렇단 오른쪽에 뭐야 너는 기준은 왼쪽이야 그냥 2반으로 왔다 한준새끼야 내 타워쳐 오 알아 내가 왜 거기 타워타는지 알겠지 어 70팀이야 아 공룰시야 와 한준 저거 안죽어? 메르시 쳐박았는데 저새끼 계속 저거하고있어서 안죽어 메르시가 아니야 야 오른쪽 들어온다 뭐야 아 아 아 이 디바 미쳤나 이거봐 디바 봐 디바 봐 이 개념시 어디야 아 또 설치하는데 그런거 없고 또 설치했어 거의 뭐 메미야 메미 씨 안 떨어졌나 여기서 내가 거기서 재미념 맞썼거든 내가 거기서 재미념 맞썼거든 내가 거기서 재미념 맞썼거든 아 아 아나 진짜 탄 저 대가리 땋고 왜 샷건으로? 루틴 균장해라 루틴 균장해라 아 떨어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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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려줘 올려줘 올려 이리로와 오오 안 돼 안 돼 안 돼 으헤헤 미세 이검은 맞쩌 이게 어글을 진짜 나 어글을 개 끌고 있어 지금 나 죽었어 어글을 끌다가 위험한데? 이제 바꿔야지 뭐 아니 나 아직 해도 될걸 봤어 나 궁 거의 더 차가 또 기지 안에 깔고 버티면 되지 뭐 어? 막았나? 막았어 끝났어 뭐 이제 기지 안했어 수비에 대고 올라가 까다 올려줄래? 끝났어 끝났어 올려줘 심심형 올려줘 좋겠다 내 밖에서 나대고 있으니까 뭐 아이 미친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겨인씨 올라갔다 뒤졌어 ㅡ 뭐고? 올라가자마자 뒤졌겠지 지붕 올라가자마자 대가리 뚫렀어 아까 그 칼로 스와라스 땐가보네 땡땡땡 땡 아 끝이지?